애기야! 토끼! 토끼 선물이에요! 귀여워! 아 귀여워! 할미의 집사가 열심히 키워졌어요! 우리 토끼! 토끼 아이고 좋아해! 아이고 좋아해! 아이고 귀여워! 토끼야! 우리 토끼 엄청 열정적이야! 아이고 토끼! 채식 토끼에요! 우리 토끼는 그냥 싸운다고! 토끼야! 줄기 왜 잘 먹었지? 토가 뽑아서 그냥 퇴 하는데? 어! 토끼야야 갖고 노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면 돼! 토끼는 이 정도면! 약간 큰 기대가 없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애기야! 애기도 싸움! 가! 아이고 잘 먹네! 토끼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안 돼! 어! 먹어 먹어! 저건 다 먹었다! 아 그래? 자야가 가렸어! 선물로 주신 헥글라스 먹이지 좋게 잘라놨어요! 엄마 집에서 남들은 반찬 가져온다는데 우린 킥글라스 우리 이쁜이들 헤어볼 토하지 말라고 식이섬유를 줍니다 이게 너무 길면 토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주면 전혀 토가 나더라고요 색챔자 핏가루 평소에 먹이는 것까지 해바를 펜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